LH 사태, 꾸준히 계속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많은 분들이 뉴스 보셨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연이틀 LH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보도가 됐습니다. 12일에는 50대 A씨가 성남 분당구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13일에는 50대 B씨가 경기도 파주의 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결과였어요. A씨하고 B씨 모두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20명의 투기 의혹 대상자의 명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A씨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받지 않았고 대상자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 예정도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씨가 전북본부장을 지냈었는데 지금 전북경찰청이 내사를 하나 진행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와 좀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이제 실제 죽음과 관련이 된 건지 확인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다만 A씨는 자택에 유서를 남겼는데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가족들한테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고요. 이게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걸로 보이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컨테이너가 2019년 2월에 B씨가 토지를 산 다음에 설치한 그 컨테이너인데 경찰이 이 토지가 아마 투기 의혹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래요. 역시 그래서 이것과 연관이 된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LH 직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이어지니까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민 10명 중에 6명은 LH 사태랑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사과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61.5% 사과가 필요 없다 이 의견이 32.3%였는데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거의 두 배 정도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 기후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기관 STI가 했고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